안녕하세요. 에듀윌 주관자소서 윤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턴 채용자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정에서 자소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소서가 나오면 또 채용이 나오면 꼭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턴 자소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유형으로 인턴 채용이 진행이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채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의 인원이면 인턴 채용이든 아니면 일반 정규직 채용이든 굉장히 큰 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모든 인원들이 채용의 어떤 가산점을 받지는 않지만 실제로 특정, 실제로 성과를 냈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향후 채용해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욕심을 내서 도전해볼 만한 기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근무 기간이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근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시작 직전 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이거 인턴하고 나서 내년 생반기에 나는 공공기관 어디든지 채용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딱 리듬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자소서에서 결정되는 인턴 과정은 별로 없는데 사실 여기는 자기소개서 평가로 서류 전형이 100%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인원에서 약 두 배 수만이 서류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스펙적인 요소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서류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잡음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공정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소개서 잘 써서 제출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면접 전형에서 서류 전형의 약 15% 정도의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 합격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더 서류를 잘 써놓고 자소를 잘 써놓게 되면 실제로 면접까지 조금 무난하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자소 항목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턴 자소서의 1번 항목이 뭐냐면 이게 약간 LH공사 정규직 자소 항목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지원 동기와 비슷한 유형의 문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길 희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하의 역량과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되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문항을 작성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되는데 기본적인 문장의 포맷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을 구조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기존에 인턴을 하기 전에 준비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전공이나 아니면 특정 학습 아니면 특정 경험들을 통해서 준비된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주택공사의 인턴 경험을 더하게 되면은 미래에 토지주택공사의 특정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직무 준비가 완성이 되는 느낌으로 글이 작성이 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경험,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싶은 인턴 기간 동안에 내가 습득하고 싶은 경험은 미래에 내가 토지주택공사의 일원이 됐을 때 실제로 필요한 어떤 최종 경험의 중간 과정이어야 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어야 되겠죠. 이거와 연계가 되는 어떤 토지주택공사에서의 인턴 경험 쌓아게 되면은 최종 직무 준비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구조의 글을 작성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만든 건축의 기초에 내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번 인턴 기간 동안 LH만의 주택건설 노하우를 더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실제로 경험은 뭐냐면은 LH만의 주택건설 노하우예요. 이거를 더해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체계적인 사업관리나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어떤 직무 수행하는데 마지막 활용 점점이 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접근들로 문장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전공하며 OO 수업과 OO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일을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한두 문장 정도의 첨언이 있어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강점을 어필함과 동시에 이번에 이 경험을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뉘앙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를 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어떤 특정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의 어떤 인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최종 직무 준비가 완성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나 골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자 정도의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선언에다가는 신입사원 직무 기술서 기반의 기본 키워드들을 제시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 설계관리 업무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 관리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두 가지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첫 번째 문장을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나의 역량과 연계돼서 아까 전에 보셨죠? 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로 얘기를 해주면은 가장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귀하의 역량과 강점이 꼭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에 어떤 형태의 역량과 강점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완성이 되는지도 제시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신입사원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신입사원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인데 나의 이번 인터넷 궁극적인 목표는 신입사원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은 LH만의 공공주택 건설 노하우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왜? 이걸 알아야지 내가 이걸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글을 작성하고 한 두 가지 정도의 경험을 갖고 싶다라는 코멘트를 해준 다음에 실제로 첫째와 둘째 이런 식으로 해서 철째와 둘째 이런 이런 경험 한 두 가지 정도의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멘트를 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나의 어떤 역량 포인트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화의 역량과 강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래의 토지주택공사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추가가 되면은 최종 완성이 된다라는 글의 느낌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번 항목은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러한 방향에서의 구조화를 시키는 형태 그래갖고 서로는 간단하게 직무기술서 기반의 이러한 나의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아직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를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나는 이러한 능력적인 준비들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인턴을 하면서 이걸 더해갖고 이 부분의 모습을 완성을 하고 싶다라는 형태의 느낌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주시면은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신입사원 직무기술서나 아니면은 토지주택공사 인턴 채용의 직무기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시면은 지식이나 기술적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021년도 실제로 인턴 채용의 직무기술서가 아직 저는 등록이 된 걸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다라고 하면은 전년도 채용으로 넘어가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정리해서 많이 제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자소서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평가의 기준이나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무기술서상에 우리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를 표기해놨고 지원자들이 그러한 문구들이나 그러한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잘 증명해내고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업무와 관련해서 기와의 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 경험이 업무 수행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직무와 관련된 능력 향상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턴 직무뿐만 아니라 미래에 토지주택공사의 어떤 특정 직무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경험 하나를 제시를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어떤 능력이 확보가 되었는지를 직무 기술서에서 찾아내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 기술서 기반의 어떤 경제 경영적인 어떤 습득 섭취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 정림이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지형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어필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 관점이나 경제 관점이나 회계 관점의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직무 기술서의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의 어떤 역량적인 확보가 있었고 그 확보를 시켜준 경험을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직렬은 인턴 업무 자체가 기술 직렬에 딱 매칭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능하면은 정규직 직무 기술서의 지식 또는 기술 태도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해당 직무와 필요한 직무 관련 필요한 역량 향상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나범문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직무에 특정 어떤 키워드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스토리라인을 잡아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구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두갈식으로 특정 경험에서 어떠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OO 경험을 통해서 OO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는 형태로 특정한 이 키워드를 제시하시면 되고 이건 나의 어떤 스토리적인 요소가 될 거고 이거는 직무기술적인 표현에서 내가 그 스토리에서 찾아낸 역량을 여기다가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의 내용을 보시고 아 이 경험 가지고는 이러한 역량들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기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두갈식으로 먼저 제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갈식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토리 제시를 통해 갖고 해당 문장에 실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향상시킬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스토리라인을 잡아갖고 증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 업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간단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내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서 어떤 자료조사 및 분석 능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인턴 기간 동안에 토지주택공사의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분석을 통해 갖고 최대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형태의 간단한 비전 같은 것들을 인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비전들을 제시를 해주면 무난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욕심을 내갖고 정규직이나 아니면 숙련도가 높은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역량을 제시하면 오히려 반감,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소서를 적는다라고 하면 많이 보는 문항이죠. 약 500자 정도의 글로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항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떠한 문항이든 간에 스토리텔링을 다 하라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되게 어려운데 앞단에 나와 있는 문항들은 스토리텔링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문항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스토리 내에서 이런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성과를 낸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낸 사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성과지향적인 표현들은 따로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아, 이 의사소통이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런 의사소통을 인턴 기간 동안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의사소통의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 단위 활동에서 꼭 팀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팔로워로서의 의사소통도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과정 내가 의사소통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에 의거해서 해주시면 되고 제목 잡으시고 두 가지 식으로 키워드 던지시고 그 다음에 상황 문제 행동 결과에 스토리라인만 잘 잡아주시면 좋은 글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태도 같은 직무기술서상의 키워드들을 꼭 던져주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단체 생활 중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런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순서적인 요소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앞다리의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순서를 지켰지만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히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뭔지도 먼저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동일한 원인으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에 대한 대인관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소재를 잘 찾아와야 되는데 조직관계 및 인간관계적인 소재를 활용할 때는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성격적인 갈등이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성향적인 갈등보다는 생각의 차이의 갈등이 굉장히 좋겠죠.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성격이 안 맞아, 성형이 안 맞아 이런 느낌들보다는 이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가는 과정에 발상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고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한 과정이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낙천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금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이 있다. 그럼 분명히 갈등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나중에 역으로 공격을 당할 여지도 되게 많고 기관의 입장에서 사람의 다양성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글을 적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보다는 생각, 발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가지고 소재를 잡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글을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여러 경험 속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노란색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무기술서상에 있는 표현이 될 거고요. 이런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던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항이네요. 직업윤리, 공동체 윤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아래 순서에 따라서 기술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윤리의 내용과 이유를 기술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반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 만약에 혹시라도 유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하나 해줘야 되겠네요. 내가 이러한 윤리적인 이슈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경험. 이거는 다른 스토리텔링 글과는 다르게 600자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잘 기술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성 팁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공공기관은 윤리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윤리의식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례를 꼭 스토리텔링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정을 준수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직무기술사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스토리라인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음 문장에다가 하나 정도 넣어준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글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다라고 했을 때 공동체 윤리나 직업 윤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작성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소재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소재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 그 소재들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면접관, 서류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런 소재를 썼던 친구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배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제시했던 직무기술상에 어떤 공동체 윤리적인 관점의 얘기들을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뭐 학생회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노력, 이런 규정과 그다음에 규율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기술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토지주택공사의 자소서, 인턴 자소죠. 인턴 자소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마다, 여러분들하고 주간마다, 매주 끝자락마다, 매주 끝자락마다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는 내가 꼭 확인해보고 싶은 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른 자소서들도 영상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어떤 킵틱과 그다음에 키워드적인 부분들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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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